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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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바닥 사수했어요 햇바닥 모양으로 자른 거 같네 햇바닥 사수 그리고 뒤에 리본 힐링 이쁘지? 이쁜데 확 당겨서 풀어버리고 싶어 힐링 힐링 하이 여러분 저희는 마지막 도시 멕시코 시티에 왔습니다 랄랄라 오늘이 마지막 투어 중에 마지막 공연이라서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팬분들이 벌써 즐기고 계세요 근데 우리랑 흥이 비슷하셔 이섬 언니야 조금만 기다려보라 꼭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찾던 바디러쉬 드디어 어제 멕시코의 백화점에서 찾았어요 오늘 발랐어요 오늘 발랐어요 기분이 좋아 나 게임 통 바디 앤 레슨가? 어 레슨 바디인가? 그걸로 레슨 바디 그걸로 진짜 무슨 캐리어 한 통을 다 채우는 느낌이에요 아니야 몇 개 안 샀어 또 휴스턴 가서 있으면 또 살 거지? 아니야 끝이야 나 그거 내가 찾는 거 계속 품절이라고 해 그냥 품절이어서 다른 매장에 들어가서 품절이 없을까 봐 내가 찾는 거 그래서 대신 다른 거 찾았지 근데 결국 찾아가서 끝이야 샀어 아니 어디 갈 때마다 그 매장 보이면 동언니밖에 생각 안 돼 성공 오늘 되게 삐려 꺼졌어요 혼자 오늘 되게 러블리예요 아니야 혼자 아니야 또 누구 있어? 가연이? 땡큐 네 네 찍어줄게요 슈스턴 쉬다 시간 원하세요? 쉬어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시즌 앙콜 할 때 꽃가루 뿌려주실 거예요 이야 제 생각에는 항상 마지막에 스프라이스 같은 거 주실 것 같아요 누군가 더 있으려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제가 지금 도넛을 먹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제가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카메라를 켰어요 어떻게 먹었냐면요 아니 제가 세메소서가 가위바위보 줘가지고 일곱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곱 번째여가지고 저녁 먹고 제가 저녁 못 먹어가지고 크레임스피도나 쉿도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얘 마지막 조각 목구멍에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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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들려요? 제 솔로곡이에요 제 솔로곡 도넛 나오니까 우리 썸녀들 난리 나은데 가졌네 제가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그렸는데 미안하니까 오늘 오늘 만약에 제가 도넛 하게 되면 이러면서 막 시원이랑 둘이 준비한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가 하게 되면 뭐 깔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말에 직선 시켜달라는 거 아니야 제가 안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도시인 만큼 나눠서 말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딱 보여주자 싶었는데 아니 유현이가 개인적으로 저렇게 먼저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얘기를 하는 거면 보면 유현이를 일단 먼저 시켜야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시원이랑 같이 준비한 거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불러냈을게요 예전엔 드라마 이럴게 전 저 너무 이상한 게 나오나요? 먹을 때? 아니요. 괜찮아요? 되게 야무지게 잘 먹었어요. 아니 립을 발라놔가지고 공통점일 거예요. 립을 발랐을 때 주무셉게 먹는. 끝났어. 저녁 먹은 멤버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배 나와서 아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저는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이거 크리스피 오리지널 두 개째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이걸 쥐고 있죠. 아까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두 개째. 아까 하나의 마지막. 지금은 두 개째. 근데 이거 뭔가 여기서 오리지널인데 왜 이렇게 치즈 맛이 나지? 안 되는데 누가 오리지널 하는데 치즈 먹겠지? 근데 이거 한번 냄새 맡아봐. 치즈 냄새 나. 냄새 맡아봐. 치즈 냄새 나지? 응. 조금 있어. 어. 치즈 냄새 같지는 않은데? 그래? 응. 약간 그 느낌? 좀 있지? 뭔가 그 밀가루 버터. 버터. 버터 느낌인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맛있당. 왜요, 왜요, 왜요? 맛있당. 코에 닿여가지고 여기 설탕 코팅된 게 코에서 하나가 톡톡톡톡.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먹었어? 진상하게 다 완전! 난 코딱지같이 해줄 수 있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어떻게 나를 하느냐 궁금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부분만 삐처리 되는 거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딱지? 다 나갈 건데? 진짜요? 그럼 콧댓가리로 바꿔주실래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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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장난 편집하려다가 더 더러워졌네 네, 이상 마무리가 이렇게 끝난 수아의 먹방이었습니다. 안녕. 여기 문 바로 너머에 팬분들이 있어요. 좋아. 나 왜 하찔 왜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 위에 끝끄진 삐린 송면. 아, 이렇게. 진짜? 이쁘게 사진 찍었습니다. 저희 지금 10분 정도 딜레이 된다고 해서 20분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빨리 찼데? 나 원래 정보선은 좀. 나는 급하게 하는 거 좋아해. 올라가니까 이렇게. 점수 없지 않아? 약간 뭔가 박진감 넘치죠? 아우, 그런 느낌? okay. 이렇게 심췄cup一些. 자rance, arden 그리고 이 마음이 오셔 난 홈의 내 맨에 지켜낸 내 맨에 피곤한 목소리로 난 지는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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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러다, 이러다! 울보 등장! 아, 됐다. 시원생님 귀 안 나가야까요? 지금 많이 더 컨트롤 했어. 그 꽃가루가 되게 빵 터지면서 맨에 팻이 터지면서 맨에 맨 인형이 많이 들었어요. 그 꽃가루가 터지면서 쌍라들이 와아!!!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나오잖아요. 근데 또 먼저 이 모습들 볼 수 있을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번 투어도 되게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아 언제 또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에 오빠 이렇게 터지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썸녀들도 되게 행복했고 저도 행복한 선물이었어요 너무 즐거운 투어였어요 행복함만 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멕시코 와서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태프분들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갔죠 근데 하필 제가 딱 좋아하는 브랜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티셔츠만 세 개를 샀어요 칼 구매 맞아요 딱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막 꽃도 막 묶고 있고 여기 막 폰트도 너무 귀엽고 아무튼 막 귀여운 물 샀으니까 제가 나중에 꼭 이거라고 이 티셔츠라고 꼭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즐거운 쇼핑이었습니다 저는 고산지대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멤버들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멤버들이 고산지대인 걸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기분 탓 때문에 괜히 더 힘든 것 같다고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누가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할 때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산지대라고 그래서 다들 알아차렸네 어떡하지 힘들어도 견뎌야 되는데 진짜 시작하자마자 하아 진짜 확 온 거예요 근데 팬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셔서 걱정이 좀 됐어요 다음 저희 콘서트에 올 때 팬분들도 꼭 마실 거를 들고 손상풍기도 들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콘서트는 즐기려고 보는 거니까 모든 모두 건강을 가야겠어요 오늘 아프셨던 팬분들도 무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놀았던 팬분들도 조심히 들어가요 우리도 조심히 갈게요 또 만나요 안녕 정신이 들어? 난 유현이야 여기는? 멕히코 hola hola soy 유현 내 드림캐쳐 망망 안돼 빛이 없잖아 빛을 찾아서 가볼까? 난 지금 화장실로 피신해 있어 날 구경해줘 제가 왜 이렇게 차분하냐 바로 공연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해발 2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숨이 여기까지 차요 숨을 쉬면 여기까지 안 와요 여기까지만 참다 우리 그래서 굉장히 뿌리가 작았잖아? 보이세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면 뿌염을 할 거예요 우리 한국 썸네들 나 엄청 보고 싶겠지? 내가 그래도 브이 앱 좀 자주 한 거 같은데 아닌가? 사진 사진을 좀 찍어볼까요? 여기서? 유현이의 셀카 간습소 내 핸드폰 유현이의 핸드폰 오늘도 어김없이 찾는 나의 핸드폰 저기서 여기서 어디? 대답했어 대답했어? 어떻게 알았어? 아 이렇게 대답했어 얘가 볼 수? 아 이렇게 대답했어 이거 누가 안경이지? 저거 내 거야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아싸 유현이의 셀카 간습소 유현이의 셀카 간습소 요즘 제가 봤을 때 저 정말 인스타그램 셀카 잘 찍는 거 같아요 아니면 말고 일단 평범한 건 원하시랍니다 평범한 걸 쓰기 위해선 안경을 쓴다 제가 자주 쓰는 인스타그램 필터 스토리를 누른 다음에 카메라를 눌러가지고 보시면 우와 이것도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찍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관찰 필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런 필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이한 거 그런 차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 바로 이렇게 여러 기회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찍고 있습니다 근데 후레쉬를 좀 켜줘야 돼 근데 인스타그램은 원래 이게 10초 이런 게 안 되나요? 인스타그램은 찍고 온 거야 동영상태 여러분 보이세요? 정말 정신없죠? 정말 정신없죠? 나쁘지 않은데? 일단 조정 동영상 동영상이야? 동영상 필터인가 봐 동영상 필터인가 봐 또 괜찮은 필터를 챙겨줍니다 어때요?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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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런 거는 남이 찍어주는 게 좋을 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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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갈게요 동영상 동영상 미국 투어 멕시코 공연이 상관적으로 끝났습니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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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흐르지 않을 것 같았던 한 달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맞아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멤버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게 정말 안전히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행히 그리고 공연하는 내내 어 미안해 미안해 택같아서 기다려주는 썸녀들 아 그렇죠 우리 썸녀들 하루종일 우리 기다려주는데 무대에 우리가 서면은 진짜 열정적으로 응원해주고 목소리 아끼지 않고 써주고 진짜 썸녀들 덕분에 힘 진붕 좀 더 받아서 다니까 우리 썸녀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공연 전에 드림캐쳐 드림캐쳐 이 소리가 또 금방 그려질 것처럼 라는 지금 벌써 좀 생각이 나는데 얼른 또 다시 만납시다 썸녀들 맞아 썸녀들 너무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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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 너는 그지 그지 틈샘 맛은 너없어 달아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